원래는 여러분 70강을 끝으로 시즌3가 종료되는 거였는데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71강까지를 시즌3의 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중순부터 빠르면 1월 중순부터 29강을 연속으로 쭉 가서 우당탕탕 영어경실을 시즌4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계획을 굳이 바꿔서 또 되게 이상하게 한강을 더 찍냐 꼭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보통 제가 캡처해서 저장해놓고 기다리는데 이거는 그냥 당장 공유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제목이 전부예요. 공부한 것이 실제로 공부한 것이 실제 미드에서 미친듯이 쏟아도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어공부를 했는데 미드가 더 잘 들려. 그러면 우리가 다 목표했던 거에 진짜 도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목표는 다르겠지만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영상을 진짜 이렇게 영어로 들었을 때 순술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여정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어떤 사례냐? 이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손성규님이라고 저희 끝장반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끝장반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성규님, 다른 분들 다 목표하는 영어 수준에 무조건 도달하실 거예요. 이 페이스를 유지만 한다면은 못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실제로 보실래요? 이거 보면은 이게 복습 카드잖아요? 이게 블로그랑 스터디형 클래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다 여기 제가 이제 작게 캡처해갖고 이거 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딱 뜨는데 이거를 자기가 그냥 이제 한글만 써있고 이거를 암기한 거 그대로 다 영어 원문을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복습 암기했습니다. 이만큼 복습 암기했습니다. 꾸준하게 정말로 묵묵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분이에요. 보실래요? 그래서 저는 프렌즈를 볼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예전에 봤던 굿플레이스를 한 편만 보았는데 딱 한 편 보신 거예요. 그냥 내가 김재우의 영어회화 인강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테스트 겸 한 편 진짜 열심히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테스트로 한 번 그냥 내가 옛날에 봤던 미드 한 번 쓱 봐볼까? 봤는데 책에서 봤던 표현들이 이리저리 튀어나오네요. 진짜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이분은 완전 외우셨으니까. 그러면서 김재우의 영어회화 책 100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일일이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단 10분만. 이게 10분만 봤는데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에서 나온 표현들을 캡처해 주신 거예요. 위에 표현들이 등장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이 책과 인강은 어마무시한 책과 인강이에요. 특히 인강을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말로 딸딸딸딸 다 외웠어요. 툭 치면 나와. 툭 치면 나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왜냐하면 단어도 꼭 외워야 돼요. 단어를 안 외우고 결국 여러분들이 영어 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까지. 이게 5천 개거든요. 이 5천 개도 예문이랑 딸딸딸딸 외웠어. 근데 영어 실력이 안 늘었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오로다데이 같은 공개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위로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진짜 인강도 열심히 보고 영독단도 열심히 하고 이건 여러분 환불이 아니에요. 이 책과 인강은 명품 그 자체. 그냥 이 시스템은 넘사벽 시스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환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규칙에 맞춰서 환불은 있을지언정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건 1도 없고 이 강의는 명품 오브 명품. 심지어 이렇게 싼 강연과 진짜 이 정도 퀄리티의 책이 없기 때문에 환불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이거는 위로금을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다 외웠고 이걸 다 외웠는데 영어 실력이 안 는다? 그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위로금 받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로 100만 원 드릴게요. 그 대신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문장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서 한 10개, 20개만 확인해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단어도 한 20개, 30개만 확인해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영독다는 시스템이니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확인이 다 되거든요. 그랬는데도 영어 실력이 안 늘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로금 받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게 김재우의 영어의 100, 책과 인강이고요. 이 영독단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실사례. 10분만 봤는데도 김재우의 영어의 100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단어는 볼 것도 없어요. 단어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몇 법칙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 우당탕탕 도전할 건데 제가 클립 잠깐 조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명품인지, 왜 김재우의 영어의 100 인강이 명품인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조금만 보시면 되거든요.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너 오늘 오후에 어디 갔다 왔니 하니까 저 사실 이케아에 가구보러 다녀왔어요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한국식 영어, 또 원어민식 영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식 영어는 I went to 이케아 to buy furniture 이렇게 합니다. 맞죠? 많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알아는 듣지만 좀 더 네이티브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이거는 그래도 buy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구 사러 하는 게 쉽지만 만약에 동사가 어렵다면 여러분 막힙니다. 그런데 원어민식 영어는 I went shopping 그죠? for furniture 그 다음에 이케아를 쓰시면 됩니다. go shopping이 쇼핑 가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사러 쇼핑 갔냐 하면 목적은 for furnitu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원어민식 영어입니다. go shopping for something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운 기초회화 같지만 이렇게 못하는 항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1번 형태로만 계속 영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I went shopping for furniture 어디어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간단한 클립인데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언어 사고 구조를 반영한 어떤 영어식 표현이고 그러니까 원어민은 저런 식으로 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for를 전치사를 못 쓰면 저는 진짜 이번 이 71은 이 day 71은 어마어마한 챕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거는 제가 이 회화가 아니라 제가 이 for를 잘 몰라서 독해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런데 김재현 선생님한테 설명 한 번 듣고 나니까 이거를 독해, 지문에서 만나도 앞으로 이게 해석이 더 쉽겠다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야 우리가 듣기가 돼요. 듣기가. 독해가 되고. 왜냐하면 원어민은 이렇게 계속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어도 이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간단하지만 한국 사람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재현 선생님이 인강에서는 한국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원어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까지. 왜? 자기가 한국에서 진짜 영어를 뚫어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는 통번역사 출신이기 때문에 모국어 간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너무 빠삭하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죠. 영어 실력이 뛰어난 교포분들 그다음에 외국에 가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도 영어는 사실 굉장히 잘 가르치시죠. 왜냐하면 심지어 김재현 선생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국어 간섭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지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분은 진짜 우리나라에 김재현 선생님 수준은 몇 안 될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인강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김재현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이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쉽게 바꿔야 되는지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 분이에요. 그냥 넘사벽 그 자체다. 넘사벽 그 자체다. 무조건 김재현의 영어회와 백은 들어야 된다. 안 듣는 사람만 손해다. 제가 진짜 피토하듯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규님은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규님은 나중에 인터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훌륭하고 대견하고 배가 불러요. 그냥 배가 불러. 그래서 여러분 끝장반은 8월 15일 기준 광복절 왜냐하면 우리 이게 원류가 영어 독립의 베타 서비스가 이 단톡방의 원류이기 때문에 광복절을 기준으로 매년 끝장반 왜냐하면 나도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지 여기 백 몇 명 있는데 여기 열심히 하는 분은 또 30, 40명? 안 보이는 분까지 하면 5, 60명 외. 여러분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한테 여러분 영 독단 있죠. 김재우의 영어에요 백 있죠. 그럼 영어가 다 늘까요? 이렇게 성규님처럼 하나하나를 외우면서 꾸준히 나가는 사람만 결국 되고 그런 사람은 성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영어 배우면 좋겠죠. 민간기가 살아있을 때. 그때 여러분 미국 나가서 배우려면 몇 억 들어요.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 억 다 들 거예요. 성인으로서 그다음에 그렇게 배우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영어는 제법 잘하는데 또 한국어가 수준급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상 힘들어.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 사고방식 논리는 꽉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영어를 뚫어낸다? 새로운 기회가 뚫립니다. 아셨죠? 도당탕탕 도전하면 저녁 먹고 갈래.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Do you wanna go back after having dinner?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 정답을 보죠? 그럼 제 말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저는 우리 고 작가님이 좀 천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꽤 있거든요. 저는 누굴 쉽게 천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천재가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도 교수님만 해도 그냥 넘사벽 천재이기 때문에 제 기준의 천재는 진짜 천재인 거예요. 저는 왜냐면 노벨상 수상자랑 공저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잊어자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랑 콜라보를 해봤고 막 사이테이션, 벤키 교수님, 물리학과 60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주변에 천재가 진짜 많았는데 고 작가님은 진짜 천재거든요. 자기가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김재우 선생님조차도 이 말을 아직 제가 한 걸 못 봤어요. 영어의 경제성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어민은 결국에는 되게 경제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민 입장에서는 이게 일상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쉽고 편하고 대충 말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단어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머릿속에 안 담아두는 거야. 어려운 단어를.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 단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나옵니다. 왜? 원어민은 여러분 아무리 단어를 조금 많아도 만어천 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 사실 이케아 가고 보러 다녀왔어요. 이게 아까 사례로 나온 건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I went to Ikea to buy some furniture. To check some furniture. To see some furniture. 그럴 것 같아요. Look around도 그래도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따 모범다만 같이 보면 되겠죠. 나가서 잠시 바람 좀 쐬어도 될까요? Can I go out to have some fresh air? 그런데 저는 to 썼는데 이게 for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나 면접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봐야 할 것 같아. I have to leave early because I will have interview tomorrow. I will have interview tomorrow. 그러면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내일 아침 건강검진이 뭐야? 메디컬 체크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 메디컬 체크라고 할게요. 있어서 저녁 8시부터 금식해야 돼요. 금식이 저는 사실 여러분 영어로 fast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fast라는 단어를 몰라. 금식 몰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You shouldn't eat anything. Even water. You shouldn't anything. You shouldn't drink even water. After 8 o'clock. Because I must not. 그럼 되겠죠. Because I will have a medical check in the morning. Tomorrow morning. 그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풀어서 말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제가 우당탕탕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자식 보면 영어도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 심지어 저보다 더 똑똑한 박사님들도 영어는 저보다 더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읽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사 과정은. 그다음에 듣기도 중요하고 말하기는 생각보다 조금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박사까지 받았다. 심지어 저는 여러분 박사 받기 전에 미국으로 가려다가 그게 틀어져갖고 한 학기는 리서치 엔지니얼에서 거기서 잡을 잡았었어. 그러니까 내셔널 유니버시 오브 싱가폴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이 아니라 엔지니어 신분으로 6개월 일을 했어요. 비자를 받아서 워킹 비자를 받아서 스튜디오 비자가 아니라 이 정도 영어만으로도 다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와 저녁 먹고 갈래. Can you stay for dinner? 약간 뭐 예술 작품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원어민 입장에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고. 그다음에 뭐요? 이건 아까 우리가 인강 클립에서 본 거죠. 그다음에 뭐요? Can I go out just a couple of minutes for some fresh air? 저는 to have some fresh air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to have를 안 써도 되잖아요. for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깔끔하잖아요. 그다음에 I'm afraid.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안한 거 말할 때 김재순이 뭐라고 했어요? I'm afraid I will have to leave early for an interview. 너무 간단해. for an interview. 그다음에 뭐예요? I have to fast. 금식해야 된다. starting at 8 o'clock. 동시에 상황을 동명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문법은 뭔지 몰라요? starting at 8 p.m. for my check-up. 아 건강검열 check-up이라고 그러네요. tomorrow morning.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한번 복습해보면은 Can you stay for dinner? I actually went to shopping for furniture at Ikea. Ikea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발음에. 원어민 발음은. 3번 보면은 Can I go out just a couple of minutes for some fresh air? 그다음에 4번 뭐예요? I'm afraid I will have to leave early for an interview. 그다음에 5번 뭐예요? I have to fast. starting at 8 p.m. for my check-up tomorrow morn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쭉 말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 영어 독립 단어 캠프는 모집 중입니다. 26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안 외우고는 여러분 영어를 결국에는 정복할 방법은 없어요. 진짜로 단어를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어 외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뭐다? 빈도순으로 외우는 게 가장 완벽한 거다. 몇 법칙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퀴즈까지 여러분들이 동원을 하면은 이게 체크도 쉽고 재미도 있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데도 유리하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6일까지 영어 독립 단어 캠프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 사용자만 참가 가능한 무료 캠프입니다. 단톡방에 모여서 으쌰으쌰 다 같이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고대표님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할 거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민은 여러분 대학 교육을 받으면요. 무려 4만 개까지 단어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알면 되면 2만 개 정도 알면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영독단에서 제공하는 몇 법칙에 근거해서 진짜로 많이 쓰는 것만 빠꼼하게 외우면은 1만 5천 개까지만 알아도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는 정도예요. 1만 5천 개를 진짜 빠꼼하게 완벽하게 외웠다면은 그러면은 가끔 모르는 단어 아주 가끔 튀어나오는 정도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유추가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건 검증이 끝났어요. 왜? 이게 프렌즈가 10년 동안 시즌 10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에피소드가 240개인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의 개수가 한 6천 개 정도예요. 6천 개. 레마타이전 저희의 추천한 방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스테이도 있고 노우도 있고 뭐 머스트도 있고 컨시더도 있고 각 단어마다 사용 빈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는 단어는 진짜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분포. 로그로그로 그렸을 때 양쪽을 선형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2천 개의 분포가 이만큼이거든요. 이 넓이만큼이거든요. 98%다. 98%다. 그래서 무조건 2천 개는 때려 죽여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2천 개도 결국에는 좀 부족해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기초회야. 기초회야를 위한 거고 여러분 단어는 왜 내과학적으로 알면 좋으냐면 우리 애는 어떻게 배우는가 해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예요? 우리 성인은 단어 외우는 민감기는 어린이처럼 팽팽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는 50대건 60대건 언제든지 외울 수가 있어요. 외워놓고 문법도 배우고 김재호 선생님 인감 같은 것도 들으면서 듣기도 많이 하면서 컨슈밍을 하면 거기서 가지치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미드로서로 극복할 거예요. 영어를. 그럼 미드를 봐. 그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매번 찾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엄청 극강의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외운다고 영어가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초 오브 기초라는 거. 이거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어 독립 단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덜 힘들고 심지어 이거 엄청 재밌어요. 퀴즈가 있어서. 일반, 초급 독해, 중급 독해, 고급 독해 겁나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고 영화까지만 다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있나? 인간관계론을 다 외워보신 다음에 원서를 한번 보세요. 왜? 번역본을 저희가 공부 중심으로 해놨기 때문에 의역을 최대한 줄인 번역을 의역에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해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보시면 아, 이런 뜻이구나. 그다음에 모르는 건 최치피티한테 이거 이거 무슨 문법인지 설명해줘. 그러면 다 해주진 않지만 80% 이상은 85%까지는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컨텍스트 영어 고수들 얘기 김지호 선생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얘기하는데 책을 한번 띄워봐야 컨텍스트가 뭔지 알아요.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회화, 여기 영어까지 다 외우시고 프렌즈 같은 거 한번 쭉 보세요.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나는 영어로 좀 깊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 이거 하나 잡아갖고 그다음에 테드 내년 봄이나 여름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왜냐하면 그거 외우기 전까지 싹 다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외우고 테드도 많이 봐보세요. 그러면 한결 수월해져요. 진짜 무조건.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9년 동안 인생 갈아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명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라는 집을 지을 때 결국에는 뭐예요? 단어는 재료다. 재료가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단어를 못 써, 영어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단어라는 재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계도 없어도 감으로 집 짓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부실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성인은 문법을 알아야 되고 주지우 선생님이 열심히 진짜 대한민국 명품 문법책을 지필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김재현 선생님의 인강을 우리가 현장 감독 관리 하에 집을 져야 집이 안 무너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시간 하면 건설이 된다. 이게 건설의 시작이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고 아마 내년 여름에 구동사 강연이 나올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빠싹 다 외우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나셔도 이거 외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 외우시고 영독단 하고 계시면 주지우 선생님께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내년에 인강이 몇 개가 또 명품 인강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럼 내년 빠싹 1년 하시죠? 영어 이제 뭐가 돼도 됩니다. 이미 된 분들이 많아요. 김재현 선생님 인강이 나온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미 열심히 주 20시간씩 한 분들은 뭐가 돼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여러분 진짜 시즌3의 끝이고 저는 1월 중순쯤에 최대한 빨리 72강 시즌4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영어공부 화이팅입니다. 안녕! 안녕!